안녕하세요. 집산나 네집장면플래너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복층형 세대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고요. 여기는 위치가 발산력의 초역세권에 속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NC백화점을 도보러 가실 수 있는 위치는 정말 좋은 현장입니다. 현재 첫 분양가보다 약 5억 원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분양가보다 편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현재 집산나에서 안내해 드릴 세대는 테라스 세대이기는 하지만 테라스가 없는 세대도 있기 때문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구경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테라스 세대는 정말 자녀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테라스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복층형의 층고 자체도 높기 때문에 높은 층고 원하시고 합법복층 원하시고 앞쪽으로 막힘이 정의 없는 걸 원하시는 분들 꼭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집산나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실 공간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키크니 신발장 대형 사이즈로 두칸 들어가 있고 밑에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하단 부위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앉아서 신발 신고 벗고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편리하게 신발 신고 벗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 우리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나가서 기다리지 마시고 호출 버튼 눌렀다가 엘브에 도착하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옆쪽으로 일괄소등 등 들어가 있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방식이 문으로 되어 있고 자동문이에요. 자동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열렸다. 안쪽에서 나갈 때는 이거 터치 이거 누르면 열리는 건데 지금 센서를 꺼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동은 안 하지만 자동문이다. 인식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쪽 내부 모습이에요. 1층 모습이고요.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가 37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인데요. 여기는 간격보다 아트월 길이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TV 쇼파 대형 사이즈로 무난하게 다 들어가시고요. 앞쪽으로 막힘이 없고 통창으로 되어 있는 정남향 세대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채광까지도 정말 좋은 집인데 오늘 눈이 오는 날씨 때문에 채광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복층이기 때문에 침고가 정말 높습니다. 개방감 정말 좋은 현장이고요.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거의 대면용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또 좋은 점이 옵션이 정말 다양하게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냉장고 자리도 좀 뻥 뚫려 있지만 입주 시기에 맞춰서 냉장고도 무려 3대나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식기, 세척기, 전자레인지, 세탁기, 건조기 다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니까 풀옵션 생각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상하붓장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싱크볼도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랑 건조기는 이 안쪽으로 설치 예정이에요. 이쪽이 이제 세탁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들어갈 예정이고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문 닫아놓고 있으시면 깔끔하게 보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도 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상하붓장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밑에 쪽으로도 다 수납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상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이 앞쪽으로 팬이 들어가 있어요. 후드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연기가 바로바로 빨아들여서 위에 있는 후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후드 옆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에어컨 자체가 집에 무려 6대나 들어가 있습니다. 1층에 3대, 2층에 3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도 따로 오셔가지고 설치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방이에요. 지금 들어가 있는 시스템 장이랑 서랍장도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메인 안방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메인 안방입니다. 메인 안방 사이즈는 긴면이 13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충분히 넓은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앞에 창도 큼직하게 낮아있고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옆쪽으로 부부욕실이고요. 부부욕실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왔어요. 욕실이 이제 6쪽까지 있는 욕실이고요. 비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조명 거울과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고 옵션 중에 하나가 또 개별 온도 조절기가 방이랑 거실마다 다 각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별 난방 온도 조절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방 쪽에 문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테라스로 연결되어 있는 문인데요. 테라스 한번 나가보실게요. 테라스가 상당히 넓게 잘 빠졌습니다. 도심 속에 테라스 원하시는 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바닥도 데크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손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간접 조명 등 들어가 있고 수전도 옆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 사용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야외용 쇼파 놓고 이쁘게 꾸며놓고 사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심 속 테라스 원하시는 분들 여기 꼭 봐주세요. 여기 지금 현재 테라스 세대는 자녀 세대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테라스 세대까지 보셨고요. 1층에 욕실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샤워, 부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건식, 습식으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밑에 단차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조명 거울부터 젠다이 선반까지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도 역시나 비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실 건데요. 2층 올라가시기 전에 복층에 항상 보시면 이렇게 계단 밑에 창고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짝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보기 싫은 물건 보관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진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도 정말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현재 꺼져 있지만 여기가 간접 조명등이 있기 때문에 불 다 꺼놓으셔도 간접 조명등 때문에 계단 올라오실 때 위험하지 않으실 거예요. 2층으로 들어왔습니다. 2층에도 개별 온도 조절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난방 충분히 가능한 현장이고요. 여기가 약 20평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친구가 18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성인분들도 다 서서 편하게 다니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 자녀분들이랑 약간 독립되게 생활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적극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재택근무가 많으신 분들 위층은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정말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2층에 보시면 이렇게 알파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시스템 앵거장이랑 서랍장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트리스룸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옆쪽으로 2층의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 사이즈 정말 넓게 잘 빠졌고요. 여기 남양창이기 때문에 체감 정말 좋습니다. 여기도 개별 온도 조절이 따로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2층에 두 번째 방 가보실게요. 2층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도 정말 넓게 잘 빠졌어요. 여기는 방마다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에어컨 설치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2층에는 알파룸까지 방 3개의 욕실 1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욕실 자체도 비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샤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잘 빠졌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옵션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현장이고 구조 자체도 정말 잘 빠진 현장입니다. 현재 지금 첫 분양가보다 약 4억, 5억 원대에 인하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빠르게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영상 찍는 동안에도 계속 손님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있는 상황이고 테라스 세대는 지금 자녀 세대가 정말 별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집선나로 문의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예쁜 집, 좋은 집, 저렴한 집으로 찾아뵐게요.